호남권 최대 식품 방람회인 2023 광주식품대전이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. 올해로 18일째를 맞는 광주식품대전에는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과 해외 바이오 등 300여 개 업체들이 참여했고 광주명품김치관, 전통주특별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. 광주시는 이번 식품대전을 통해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첨단 기술로 식품산업을 육성해 푸드테크 광주를 선언하고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할 예정입니다.